최근 방송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애녹과 강혜연 커플이 결혼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신혼여행 장소까지 공개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오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신혼여행은 강원도 영월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발표는 연예계를 충격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애녹과 강혜연은 카리브해 한가운데 있는 독특한 야생 서민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결혼식을 특별하고 있지 못할 행사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많은 팬들은 결혼 소식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던 만큼 더욱 큰 놀라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 날짜는 2월 말로 확정되었으며, 이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리얼리트 TV 프로그램 신랑 수업과의 협업으로 애녹과 강혜연 커플의 결혼 준비 과정이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실현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비록 몇 가지 비밀은 숨겨두었지만, 이 중요한 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 매우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혜연 커플은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며, 끊임없는 지지와 애정을 나누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겪었던 도전과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며, 진정한 사랑의 본보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 발표는 단순한 결혼 소식을 넘어서 그들의 진정성 있는 사랑이 더욱 돋보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신박웨딩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트윗과 게시물이 공유되며 순식간에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들의 결혼식에 대한 추측과 기대감을 나타내며, 신혼여행지와 결혼식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딩컷과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은 그들의 결혼식에 등장할 유명 인사들, 의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신랑 수업 방송 중 결혼식 장면이 잘려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방송 분량 문제로 편집된 것이지만, 이 장면이 생략된 데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티즌과 강혜연은 이 결혼식을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들과만 함께하며, 특별한 경험을 나누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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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란